안녕하세요. 말레이시아 살고 있는 에쁘쌤입니다. 모두들 잘 지내시나요? 요즘 전 좀 바쁘게 지냈어요. 비자 만료일이 다가와서 비자 서류 준비를 하러 다녔고요. 자동차 점검도 받았고요. 백신 접종 14일이 경과한 요즘 달라진 제 일상을 보여드릴게요. 이곳은 아이오아이 시티몰에 있는 한 음식점이에요. 락사와 여러가지 면유리를 판매하는 음식점인데 전부터 한번 와보고 싶었어요. 일부러 사람이 없는 애매한 시간에 왔어요. 락사와 바나나 튀김 그리고 어묵튀김을 주문했어요. 락사는 페낭여행 이후로 처음인데 맛있었으면 좋겠어요. 드디어 주문한 음식이 나오고 있어요. 락사는 생선으로 국물을 낸 말레이시아의 면 요리인데 매콤새콤한 맛이 꼭 우리나라의 꽁치 김치찌개랑 비슷해요. 음식이 나왔으니 본격적으로 먹을 준비를 해요. 마스크가 오염되지 않도록 잘 접어두어요. 향을 맡다보니 박하잎이네요. 향이 진해서 빼고 먹을게요. 이제 먹어볼게요. 면발이 우동면처럼 두꺼워요. 매콤새콤한 맛과 야채 씹히는 식감이 참 매력적이에요. 오이랑 양파 그리고 레몬같이 상큼한 향이 나는 야채가 들어있는데 그건 뭔지 모르겠어요. 페낭에서 처음 먹어봤던 락사보다 이게 더 맛있는 것 같아요. 국물도 엄청 진하고 맛있네요. 이건 어묵튀김인데 아 이름을 잊어버렸어요. 이건 피상고랭 바나나 튀긴 거예요. 전부터 여러 구독자님들이 먹어보라고 추천해주셨었는데 이제야 맛을 보네요. 고구마보다는 맛있는데요? 맛있다. 이거 먹어봐요. 고구마 튀김보다 부드러운 식감에 바나나의 새콤한 맛이 느껴져요. 갓 튀겨서 정말 뜨거웠는데 너무 맛있더라고요. 이거 너무 뜨거워. 맛있어, 이거. 튀긴 똑같아요. 어묵튀김은 예전에 야시장에서 먹어봤는데 여기도 맛이 똑같을지 궁금하네요. 어묵튀김 한번 먹어볼게요. 오, 야시장에서 먹어봤던 그 맛이에요. 쫀득쫀득한 식감이 너무 좋네요. 맛있다. 아, 이 집 락사는 정말 맛있어서 앞으로 자주 오게 될 것 같아요. 와, 이거 락사 맛있다. 이거, 이게, 이게. 되게 맛있네, 이거. 네, 보니 뭐였죠? 아... 잔 neighborhood 살看看 신ή sos 식감 천태 안맞ależy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 덕에 우리는 쾌적한 곳에서 책 쇼핑을 즐길 수가 있어요. 이번엔 저희 집 꼬마들의 최애 장소 토이자로스에 왔어요. 오랜만에 보는 귀여운 장난감에 저도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여기서도 포켓몬 피규어를 보고 있어요. 너무너무 즐거워 보이죠? 이렇게 여기서 한 시간이나 쇼핑을 했답니다. 오늘은 중국 음식을 먹으러 왔어요. 아이들과 이렇게 외식을 하는 게 도대체 얼마만인지 모르겠네요. 예전엔 아무렇지도 않게 하던 외식인데 이게 이렇게 어려운 일이 될 줄은 몰랐어요. 그래도 예전보다 나아진 지금의 상황에 감사할 뿐이죠. 이렇게 가끔 외식도 하고 쇼핑도 하는 즐거움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새삼 느껴지는 요즘이에요. 앞으로 상황이 더 나아지면 말레이시아에서 아이들과 해보고 싶은 것이 많이 있어요. 아이들과 말레이시아의 이곳저곳을 여행해보고 싶기도 하고 아이들과 말레이시아의 이곳저곳을 여행해보고 싶기도 하고 그림들을 모아 우리만의 작은 전시회를 열어보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아요. 그림들을 모아 우리만의 작은 전시회를 열어보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아요. ильTEX 에 ? Ready? 증가 음 이거 드세요! 음 네! 네다 먹을 거 아니잖아! 아 네! 그릇이 빨리 그릇을 먹어! 맛있다! 꾸릅! 치와 넌 이렇게 말해주세요! 무가 네! 안나와 시청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